아, 예스 승리자! 난 생존자! 난 여러 기관이! 오! 어디야 뭐해, 이거? 너 근데 왜 이렇게 하루종일 어딜 떨어 타있냐? 너 에너지를, 에너지가 넘치니? 지나? 같이 안 갈래요? 어디 가는데? 차부러. 유람선 달려면 어떻게 가야든지 아세요? 유람선이요? 똑같은데 가면 돼요. 티켓을 끊어야 되나요? 네? 네, 그렇게 끊어야죠. 티켓을 혹시 어디서 끊는지 아세요? 가면 있는데요. 아, 거기 유람선 맵에서 써 있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어? 어, 뭐야 뭐야? 온다! 잠깐만. 야, 잠깐만 있어. 야, 그대로 있어. 아무런 시간. 당황하지 마. 당황하지 마. 결국 훈철도 갈 데가 없는 거거든?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우리가 쫓아오질 못하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. 어휴, 아직도 안 갔어. 어휴, 아직도 안 갔어. 안 갔어, 계속 안 갔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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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